한국국토정보공사 오셨습니까, 저하?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? 예? 기분이 좋아보여서 아닙니다 그저 날이 참 좋아서 그럽니다 어제는 몸살이 났었다면서 예? 서상궁이 그러던데 네가 아파서 폰을 서지 못해 대신 왔다고 송가옵니다 소인이 곧불에 걸려서 그만 저하께서 곧불에 걸리시면 큰일이 오니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여름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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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없는 여름없는 두 개의 무릎은 씩 투하 파트너 한글자막 by 한효정